주의 고용 능력이 또다 주의 빈 믿으오 주의 고용 능력이 또다 주의 빈 믿으오 주의 고용 능력이 또다 주의 고용 능력이 진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안식이 되었으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2번째 주님께 오이도리, 오이도리가 되었을 때 오늘 아침이 새롭고 그는 그의 마음을 사는 것 같고 그는 그의 마음을 사는 것 같고 교회에 가르치고 어제 기도받으면서 평상시에 새벽에 가르치고 몸이 자동으로 교회에 따라서 올 수 있게끔 변화시켜냈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그 자체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この娘を通して 現れますように 祝福してください 父よ これからまた礼拝があると思いますが いろんな礼拝の時 祈祷の時にも 臨時にこの島への全ての傷も 癒してください 素晴らしい恵みによって 油注いでありますように 大胆に恵み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これからは 隠れないで大胆に 主の神様と礼拝の交わりを 続け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祝福してください 教会に導いておくその歩みが これから伝統の現場にも つながって 落ちられますように 祝福してください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祝福して 祈ります アメリア 昔からの罪を 食い改めなさいと 自分だけじゃなしに 家族の罪も 言いられるために 必要だったことを教えてください 어제 회개를 해야만 성령を 받을 수 있는 それから 案件を 추권받을 수 있는 両手を 願うことを 受けられますが それを 위해서는 저도 정말 그렇게 할머니와 이런 면으로 해서 연결된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 이런 것이 다만요. 사실은 할머니하고 연결된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어저께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와의 관계에서의 죄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가 나와서 다시 또 무상 선교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서 대신 내가 백의 나무로 그 우상 선교하는 형제 자매가 위해서 대신 백의 기도도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막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몸이 굉장히 가벼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 예언 좀 하겠습니다 요겐 아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많아요 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가족이 너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그들을 향하여 울며 기도하라 아멘 그를 향해서 기도하라 너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지 말고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을 이루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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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分の中にいるサタンなのか吠えまくっていました。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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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日本을 통해서도 정말 자기 안에서 뭔가 올붂을 듯이 막 흘러가고 일부러서 나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事実、なんでこんなことになるのかなっていつも思ってるんですが それは本当に私自身の罪が、皆さん知っているように 詐欺師という実態が昔ありまして それもあるのかなと思ってたんですが それ以上に先祖が獅子戸大明神という神社なんですね 私の実家の方の里が 本当の神でない神をずっと 제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전조사회에서 사회를 갈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사실은 어떤 일이 맞을까 하는 것을 제身의 몸에 매우 잘못된 것만 있었을 것이란 것에 대해 의미가 나왔습니다 조상 대회로 불려 받은 우산 승부의 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성경을 하는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그것을 새롭게 깨닫게 해줬습니다. 송 선생님이 손을 놓은 순간에 갑자기 자기 안에서 몸이 확 빠져나가는 걸 느꼈는데 그리고 나서 몸이 굉장히 이틀 되는 느낌이 가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언, 예언, 예언. 예언해주세요. 예언님의 진실을 통해서 ... 아나다의 구 Dais로 통ство取zens Co- recon 올려라 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에 인도하자 아나도가 오우져라 히토로 시카레오 덕분에 미스 이제 다른사람을 속였지만 이마마디와 1 또다 하시는 것도 같다 도시대 예 치료로 많은사람을 이끄는 그레카라와 신경도로 시타 오프라 히토리 도빛이 되요 아미사로 온다시 오게 나라에 아멘이 성경이 더이메시오 세례사가 못먹어버려 뭐 뭐 뭐 뭐 세례사마 도사 말에 이제 제압을 이젠 全ての罪のもの。 二度と思い出すことのないように。 財政官から対応されます。 財政官からとらわれないのに。 自由を得させてください。 本当の自由があなたの中に豊かにあふれますように。 もっと自由になります。 祝福を祝福します。 アメン。 何もありますか? また他の人。 小さなことは大丈夫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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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赤嶋です。 昨日祈ってもらって、 ちょっと落ち着きました。 非常に窮でいました。 에? 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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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도.. 자기 안에서 뭔가.. 빠져나가는거 보겠다 오늘.. 오늘 너의 위와 간이 치료되는 중이 있습니까? 겨우 아나도의 잇도.. 간소가.. 잇만 대면 이게.. 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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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아맨.. 아맨.. 아멘.. 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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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맨.. 아맨..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눈을閉던, 귀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모든 일에, 뭐, 트러블을, 야곽에 있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를 때문에, 이런 상황이 요즘, 그 외인의 사람을 만났는데 좀 전에 하창업만 사원 지금 교회에 오지않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네, 그 사원에 약을 하셨습니다 그 사원에 오지않는 사람을 만났는데 교회에 오지않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원이 교회에 오지는 사람을 만났는데 오지않은 사람이 오지않고 그 사원에 오지않고 오늘의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원이 상관없는 것이 그럼 그쪽에서는? 왓이아이도 싸울 때 고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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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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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일판계 속에서 복잡한 일인데 제가 꽤 얽혀있습니다. 네... 네... 제가 하셨습니다. 네... 뭐... 솔직히... 솔직히 말하시는거에요. 약이 나이텁니다. 약이 나이텁니다. 약이 나이텁니다. 그냥 내이텁으로 불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허위에 속의 말씀을 드려서 왜... ... 사육질이 아니라 당신을 말하지않으니 당신을 말하자면 당신의 마음을 Door С을kr을 걸기라고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裏腹のところもありまして、ただ正直な話でみんなもそうなんですけど、 赤嶋さんの力を入れて幸せになりたいとは思っているわけです。 自分だけでなく、皆さんも幸せになっていただきたいと。 祈ってもらってから何か変わったことはありますか? いや、あの、眠りに入りましたと思って、さっきは。 それがいつもの寝てしまう、眠りなのか、癒しの眠りなのかわからないですけど。 私は何の意味で寝ていたのか、癒しに入りましたかね。 私は何の意味で寝ていたのか、癒しの眠りに入っていたのか、癒しの眠りに入っていたのか。 私の眠りには、病調がいないです。 本当に癒しの眠りで寝ていたのか。 それは、夜鞘に入っていたのか。 そして、夜鞘がかかる。 これは、お知らせになるのか。 はい。 오케이. 오케이. 아멘 στο 30% 30% 30% 넘은 기가 안 들렸는데 기름 치료가 안 나고 계속 이루었다 하하하 할렐루야 모든 치료가 치료될 일이 있습니다 스페트 한 10배에 끝내자 아멘 아멘 하하 김선생이와 쏘선생이가 昨年12月にいらしてまた今回いらっしゃるということを聞きましたときにまた来てくださるんだなと思いました。 私は一つ自分ではもう思い患っていないと思い込もうとしていることがありました。 それは息子のことです。 息子は今刑務所にいます。 ずっと後悔していました。 きっと私も育て方が悪かったです。 ずっと日曜学校、私の中の中から学校行って お母さんと同じ年になるという作文まで書いていました。 うちの家計はよく考えればちょっと代々離婚しています。 我们家計は大事で経て言っている時は一番嫌悪な家計です。 私は一番嫌悪な家計です。 すごく後悔していました。 その時に神様の姉妹として言っていたのになるとこんなことがあり、ということになるのになると思います。 イエス様の恵みをわかっていたイエス様の救いは素晴らしいことは自分でもわか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 そこで後悔だとか思い患いだとか失望落胆ですとかを渦巻いていました カナザン先生もご存知で私がもう一度出てきたときに息子のことの問題を抱えて出てきたときに それこそ本当に死ぬ前に私が立ち上がることのために厳しい訓練をしてください けれども もう私はダメだと自分にはそんな力はないとか 何かそんなことばっかり考えてしまって 何か叱られたりすると自分には何もできないという思いが強くなりました けれども今日祈って祈り望んでいく中で もう我慢することはやめようと思うんです もう何かすごい涙が出てきて祈っていただいた中で思いっきり泣いていました もう神様なおでもその後金先生に祈っていくのから 主の慰めだ 主の慰めだ 聖霊様しか神様しかいらっしゃらないのは すごく心が落ち着きました すごくほっとして 心のすごい深い使いに流れています 心の心の深い使いに流れています 心にこれからももっともっと使えて 愛していました 主だけ愛していきます アーメン あなたに祈りを祈ることができ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祈り様 아멘 그 신랑의 너를 이끌어 그 신랑의 너를 이끌어 너의 영혼을 그 신랑에게 아나도의 어머니와서 그 하나님의 어머니를 그 하나님의 영혼을 이끌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어머니와서는 나의 영혼을 이끌어 감사하며 기도하라 감사하며 기도하라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시로神様에 감사하며 감사하며 아멘 내가 그 아들을 내가 그 아들을 내가 그 아들을 Those 그리니라 나의 영혼을 이쁘다 아멘 우린 아멘 너의 영혼을 이끌어 아멘 날은 also 아무도 took this 나는 그리니 least 이익 바 神様があなたの子をこれから教える。 聖霊があなたの息子を教える。 それを信じなさい。 アーメン。 イエス様の皆様を祝福して祈ります。 アーメン。 実は今日争点の時、 お見つけしていたけど、起きなさい、 あの男่ втор Authority をあげて、 一緒にお客様にお言い出してました。 今朝で彼女子で、 あより、 それを私が息子で、 本当に20年くらいですよね? 一回は役所行って、 役世代から退保された彼女子生に見えたんですけれども、 兄弟は210年 동안、 役世代の交ван時代に、 役世代への告発をしますね。 今ちょっと気の抜けたような生活しててまた元に戻っちゃって仕事を言っても仕事は構えてるんですけれども実際できてなくてそういう状態であって この近くにいますから行ってきますって言って朝もすぐに行ったんですよ子供も仕事よく行ったんですけれどもなかなか応じてくれ おんなじめ 새벽に出会わせたらちょっと 気取りになって 近くに行きてもね 行くときに来る機会があります ですけど前の私だと本当にまたしょぼけちゃって ね 今の時はちょっとなんかしとら振り返って言って 話しようも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最近はそれが少しずつ解放されてきてた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も 現実的にはね 何でもこの機会をってやっぱり思ってしまったんです 現実的にはね 何でもこの機会をって思ってしまったんです あったら言うものになってるよ 言葉を 祈りしていて 来ていて 私は祈りしているのは 今まで言っていけたら fineに来ていけたら いまが 言ってしまったみたいだけど 僕は気になったんですけれども 体全体もめっちゃくちゃ 使ったんですけれども はい , 몸全体が燃えされていけたんですか だから 気になっていけたら ね 私は体全体も燃えていけたんですけれども 今まで元々に熱いんですよ 僕は体全体が熱いんですけれども 私は体全体が熱いんですけれども でも 皆さんが熱いんですけれども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너무 습관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랄적이거나 남편에 대해서 막 짜증을 냈습니다 짜증을. 입으로서 막 화를 내고 욕을 했습니다 암에는 한 분, 한 분 이상, 암에들은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절반을 넘었을 때 애써 피워놓은 것 같은데 그가 이렇게 아양도를 흘리지는 그런 비엔되어 진단은 그가 그를 지적을 받았다고 했는데 기도를 받으려고 했을 때 내 자세에 기도를 받으려고 했을 때 내 자세에 기도를 받으려고 했을 때 또 딸도 있습니다만 동거 실조심은 강목을 확보하네요 정신적인 사회가 있습니다 지금의 기분을 다르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벤테코스트의 기도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나는 내 집은 영하와 성경도라 나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해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도회받아서 뜨거워했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괴로울 정도였는데 벤테코스트의 하리카이 이후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진정하면서 역시 중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아직도 연약한 저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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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明日は2時と6時ですどっちが? 6時? さっき6時も終わったら7時でも構わないと 7時でも構わないと 分かりました どうも今日は本当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気をつけてー これではイクちゃんお開きにいいですか? はいお開きにします 私は他の教会にも行ったことがあるんです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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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もそこはただの種休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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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ほんとに行ったりと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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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ったりとか行ったりと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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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놀란 것은 교회에 기념을 하는 것은 当たり前의 일입니다 저를 밤에 시가 찍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게 식사까지 찍을 때 놀랐습니다 예, 놀랐습니다. 하하하하하 그리고 저는 예애라부터 산신령을 믿는 시험을 믿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奇跡을 보고 그런 곳에 가서 여러 가지奇跡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과 배가 아프다던가 그런 손으로 치료되는 걸 맞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시험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아까 이런 것들도 몰랐던지 모르겠고 카메오케에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 집단에 보면 결국 치유해 주고 갔는데 결국 목적이 돈 버는 거예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기념가 그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2주에 왔는데 12 regularly? 네. 그래서, 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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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들끈고 일하고 하느 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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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근데. 아멘 담배를 끓는데도 아까 그렇게 가레가 먹은 건 처음이었다는데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 아주 편하게 나갔다 아래 때부터 두께가 프라이도 편해졌다 めっちゃすごいなあ。 めっちゃダメだなあ。 と思ったんですよ。 トレベント教室になった。 まあ、そういうこと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感謝します。 他の方証をですね、今日で、 私は2度倒れた姿を見たんですけど、 ちょっと何か感じたことあったら、 ちょっと明かしをしてもらえますか。 恥ずかしく思わないで、感じたことをそのまま。 この集会に参加させていただけたことを、 主に感謝いたします。 今回の集会に参加させていただければ、 カナダもから声をかけてください。 カナダもから声をかけて頂いてください。 期待感を持って参加しました。 期待して参加しました。 ええ!? 私も個人的なことで、 いろいろな祈りの課題を抱えていまして、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 과정이었습니다만 네, 그런데 뭔가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항상 마음의 근신 걱정대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도는心配에頭가 일팍になってしまって, 몸이 힘들어 있었습니다 항상 근신, 염려, 걱정 때문에 괴로움을 그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집에 와서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자 그런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아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런데 사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정도가 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해 왔습니다 마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모자라고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정말温하셨습니다 네, 정말 마른 상태였습니다 네, 정말 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네, 참고하셨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참고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옆에분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네, 주님께만 네, 주님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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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그렇게 구했습니다 선생님이 안떻을 하시는 순간에 후아하게 바다 고주를 하고 바다에 부르듯고 바다에 부르듯이 바다에 부르듯이 바다에 부르는 것 같습니다 몸이 부~~っと 부~~듯이 야질을 당ẵ니다 어른과 Frankie가 ечo음이 달성되듯이 선생님께 목사님이 은혜를 주어서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기도문을 하라고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니까?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것을 제가 구했습니다. 눈물과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상처받은 것이 있었는데 나도 누군가 용서 못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용서시키고 그리고 누군가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히 소지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습관적인 죄가 뭐냐면 제가 사실 교만했습니다. 사실은 헤비 에스모우커를 받았습니다. 나는 제가 그동안에 한 달에 두 달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뇨했는데 해방했습니다. 습관적인 죄를 깨닫게 하다 보니까 교만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어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은혜를 채우겠습니다. 이제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집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집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